굿모닝 뉴스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. 오늘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,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저는 누구를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제가 그런 티칭이나 이런 걸 할 때 잘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사는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죠. 참 감사하고 굉장히 신이 납니다.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나 원론 뿐만 아니라 태도와 그 마음을 파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제일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. 한 서기관이 물어봐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. 가장 큰 개명이 뭐냐? 넘버원은 하나님 사랑, 그 다음은 이웃사랑.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.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리핏하는데요. 자기의 스스로의 그 말로 온 워드로 바꿔서 리핏을 합니다.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요.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대답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잘 대답을 하고요.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 사랑, 이웃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.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더 애드해서 설명한 거죠. 그러면서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죠.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.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우리도 잘 대답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물론 대답만 잘하면 안되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서기관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, 태도, 마음 우리가 잘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죠.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바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. 최근에 제가 찬송가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어요.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찬송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.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,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원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.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자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될 가르침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화요일을 보내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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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